안녕하세요 콩탈티비 김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뒤에 보이는 진성공업사에서 나온 자주식 비닐피복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기전에 제가 2년전에 구입했을때 개봉기를 올린적이 있습니다 위에 제가 링크 올려드릴테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회 정도 제가 마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년간의 사용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전에 제가 왜 이 기계를 구입을 했고 제가 어떤 농사를 어느정도 짓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늘 농사 규모는 한 2000평 정도 되고 전체 양을 진환경 마늘로 재배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기계가 필요하게 된건데 일단 관리기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씌울 수 있는 비닐폭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았고 그리고 트랙터 비닐피복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이즈는 피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걸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처럼 열맞이기 정도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굳이 트랙터 비닐피복기까지 구입을 한다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았고요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면서도 비닐피복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자주식 비닐피복기였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비닐피복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동력이 없이 이렇게 사람이 끌고 가면서 피복을 하는 그런 수동식 비닐피복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동력이 달린 바퀴도 움직여주고 피복도 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함께 갖춘 자동 비닐피복기가 나옵니다 굳이 수동식이 아닌 자동식 피복기를 구입한 이유는 저는 혼자서 거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농사일을 최대한 저 혼자서 1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으로 최대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피복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싶었고요 수동식 피복기도 제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빌려서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이거는 혼자서 작업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존식 피복기는 혼자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된 거고요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안 됩니다 혼자서 그래서 이렇게 제 사전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피복기를 가지고 2년을 써본 결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피복기를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비닐피복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닐이 잘 씌워진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옆에서 흙을 올려주고 비닐을 깔아주고 눌러주고 이런 기본적인 비닐피복기의 원리에 맞춰서 기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일반 관리기 비닐피복기 정도의 피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일일이 삽으로 비닐피복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자 유일한 장점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제가 억지로 끄집어 내자면 피복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콩골이라든지 이런 1미터 미만의 골부터 제가 쓰는 마늘 같은 180 2미터 넘어가는 비닐까지 피복이 가능하다 작물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폭이 넓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점 제가 한번 적나라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단점은 제가 이 기계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저 혼자서 1인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구매를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 혼자서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쭉 나가는 작업까지는 혼자서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골 끝에 가면은 다음 골로 이동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조작을 해서 이제 턴을 해서 다시 이제 다음 골 피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클러치 조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 바퀴가 동시에 굴러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한쪽 골이 끝나고 그 다음 골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람 힘으로 크게 이제 원을 그려서 다음 골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걸 기계 자체를 들어서 다음 골로 옮겨야 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계가 가볍냐 하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덩치도 크고 힘도 좀 쓰는 편인데 저도 겨우 이렇게 손 막 발발 떨면서 이렇게 다음 골로 옮기고 막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원래 이제 하고자 했던 1인 작업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이게 이 기계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이 한 군데 같으면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또 옮기고 옮기고 이렇게 하겠는데 문제는 이제 밭이 한 군데인 분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음 밭이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관리기 피복기 같은 경우에는 트럭에 사다리를 이용해서 실어서 다음에 또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어 이 기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차피 동력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이게 어떤 식이냐 하면 한쪽으로 밖에 안 움직여요 어 그러니까 이 방향을 보면 이제 뒷걸음질 치면서 비닐을 피복을 하잖아요 그 뒷걸음질 치는 이제 그 방향으로 밖에 바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앞으로 밀면은 안 움직여요 이 이제 구조를 보면 이게 엔진에서 나오는 그 회전력을 이제 감속 기어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에 파이프로 회전을 시키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관리기나 경운기처럼 그 후진 기어를 통해서 동력 방향을 바꿔준다거나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뭐 억지로 이 트럭에 사다리로 뭐 싣긴 싣겠죠 싣는데 그럼 이걸 내리려면 반대로는 안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그 트럭 위에서 크게 회전을 해서 이제 사다리로 내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뭐 위험하게 사다리로 싣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둘이서 들어서 차에 싣고 다시 어 둘이서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작업하기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내구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돌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이제 아주 무난한 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내구성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는데 제가 이제 하는 밭들은 돌이 좀 있거든요 어 이게 바퀴가 철 바퀴인데 그 관리기에 있는 철 바퀴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철판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모양을 만든 이제 그런 철 바퀴거든요 어 돌 같은 게 이렇게 탁탁 걸리고 이랬을 때 굽는다든지 찌그러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내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 바퀴나 이런 프레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심각한 거는 이 동력 전달부 그러니까 동력 전달부가 10mm 정도 되는 그런 사각 파이프로 동력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돌이 탁탁 걸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파이프 자체가 이렇게 휘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일어나 있고 뭐 휘어져도 뭐 그냥 그대로 뭐 동력은 전달이 되니까 사실 뭐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뭐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현상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구성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제가 아까 장점에서 억지로 꺼내서 말씀드린 그 범용성 부분 네 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폭이 뭐 1m 미만에서 거의 한 2m 넘게까지 이렇게 가변으로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이 너무 번거로워요 볼트를 이렇게 있는대로 이제 다 풀어가지고 이걸 이제 당겨내야 되거든요 표면이 매끈하게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이것도 뭐 잘 당겨지고 할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동력부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흙이라든지 먼지 같은 걸로 이 프레임 자체가 좀 매끈하지 않으면은 정말 잘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당겨내는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요 네 이 폭이 뭐 자유롭게 조절이 된다고 판매하는 곳에서는 적어놨지만 아주 그렇게 자유롭게 조절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 네 꼭 알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절은 됩니다 조절은 되는데 쉽지 않다 그 외에 뭐 엔진이 어 이게 사행정이에요 사행정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막 2년째 쓰고 있을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중국산 사행정 그 애초기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만 3년 4년 지나면 또 이제 아마 틀림없이 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2행정 그 애초기 엔진을 올려놨으면 어 나중에 이제 수리를 할 때 좀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 고장이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 네 뭐 이렇게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하셨으면 하냐 하면 어 저처럼 혼자서 이제 다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구입하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것 같고요 반드시 두 명이 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어 그러면 이제 굳이 두 명 작업할 거면 그냥 수동식으로 이렇게 구입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힘이 좀 덜 들죠 비닐을 씌울 때 아무래도 이제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것 보다는 그나마 이제 자동으로 동력으로 이렇게 씌워 주니까 힘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어차피 이제 두 명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좀 편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 백만원 넘게 드려서 이걸 구매를 하시고요 어 둘이서 이제 사이좋게 어 힘조절 해가면서 걸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동으로 되는 피복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어 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좀 자동으로 피복을 할 수 있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 대안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걸 구입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 저라면 이제 관리기 피복기를 구해서 이거를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개조를 한번 고민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그 이미 뭐 관리기 피복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걸 이제 개조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어 피복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어 관리기도 구입해야 되고 또 기존 피복기도 구입해야 되니까 어 비용이 어 요거를 구입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구입할 건지 아니면 관리기 피복기를 구입해서 개조할 건지 어 저에게 선택을 하라 한다면 저는 관리기 피복기를 구해서 그걸 연장하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구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는 있지만 어 아주 만족하진 않는다 이상 끝 다행히